이제 여러분 다시 한 번 대가위 통찰력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게 되면 오늘 엔비디아가 이제 10분의 1 1200불 내에서 이제 주식을 분할해 가지고 오늘 첫 번째 거래일입니다. 1년 동안 203%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주식이.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2등입니다. 2등. 지금 한 3조 오늘 폐장하기 전에 보니까 3조 얼마 정도. 3조 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간발의 간격으로 2등입니다. 1등을 하면 제칠 것 같네요. 오늘 장이 시작됐을 때는 약간 여러분들 어제 종가 1208불 90센트에서 좀 떨어졌는데 이제 마지막 됐을 때는 거의 1200에 조금 더 올랐습니다. 이렇게 이제 올라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gpu를 좀 팔아가지고 어마어마한 이득을 남겼죠. 여기 이제 보시면 아까 본 것처럼 이 아키텍처와 건물 설계도인데 아키텍처는 반도체 집 전체의 설계 방식을 말하고 건물로 치게 되면 설계도하고 비슷한데 이 아키텍처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실제 해로를 이제 여러분들 구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 짐 켈러 텐스토렌트라는 분이 엔비디아의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 저는 이렇게 시장을 어떻게 보는 거 하니까 뭐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고 싶은 사람들보다 팔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주식을 여러분들 10분의 1으로 잘라놓게 되면 상당 기간 동안 사람들이 착시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1,207불 할 때하고 120불 할 때는 누구든지 좀 사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오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정도 조정이 있겠죠. 조정이. 그러니까 뭐 조정이 있을 거로 생각하고 안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기회를 놓친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저는 뭐 상당 기간 동안 그게 뭐 1주가 될지 2주가 될지 알 수가 없는데 주식 시장의 분위기라는 것은 급변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인기가 좀 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이 소위 반도체 설계의 대가는 엔비디아의 앞날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참 여러분 좋은 세상입니다. 왜 좋은 세상인고 하니까 우리가 이런 대가들의 이야기를 통찰력을 이렇게 쉽게 접할 수가 있게 됐으니까 보시게 되면 이 반도체 전설 짐 켈러 이분은 엔비디아의 주가가 현재처럼 계속해서 유지되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반도체 설계도가 암 기반 아키텍주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이게 무슨 파이버 여러분들 알라의 SCV라는 그런 오픈소스 여러분들 기반이 있는데 이 짐 켈러라는 분은 이쪽 계열에 서 있죠. 오픈소스로 한 번 여러분들 이분이 전망해 놓은 걸 보니까 짐 켈러는 엔비디아의 미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전망합니다. 주식 시장에 있는 전문가가 아니고 엔지니어가 어떻게 보는지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데이터 센터용 GPU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이것은 일시적일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일시적이라는 것이 몇 년이냐 이런 것은 이분이 정확하게 짚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호황은 오래 안 갈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엔지니어 시각입니다. 많은 빅테크들이 자체 AI 칩 개발에 주력하고 있고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은 점차 감소될 것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GPU는 근본적으로 게임용으로 설계되어 AI 칩으로서 한계가 있습니다. 기업들의 이런 칩 수요는 줄어들겠지만 오늘 여러분들 보도를 보니까 국가가 클라우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빅테크 규모까지는 가지 않지만 엔비디아 칩을 사려고 하는 수요가 꽤 많다는 겁니다.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국가 차원의 세일드도 계속해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빅테크 같은 기업들이 칩이 너무 비싸니까 AI 전용 반도체를 만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걸 상세할 수 있는 것이 국가가 빅테크 규모에는 달하지 못하지만 엔비디아 칩을 수요하고 동시에 인텔이라든지 AMD 같은 회사들이 더 싼 제품을 내놓을 수 있고 그 다음 전용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또 작은 이런 짐 켈러의 AI 스타트업 같은 것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그런 것은 일시적일 것으로 본다. 그렇지만 언제 그게 꺼지겠냐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 조언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이거 언젠가 하면 조정을 받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조정되기까지는 막 오르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조정받을 건데 조정받을 건데 하는데 기회를 놓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는데 특별히 오늘은 엔비디아가 10분의 1로 이런 분할 되거나 첫 번째 거래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보시게 되면 짐 켈러는 오픈소스가 훨씬 더 유망하다는 거죠. AI 미래가 유일한 개방형 아키텍주인 이걸 뭐라고 불렀습니까? 앞에서 우선 5라고 불렀는데 리스크 5 리스크 5라 부르네. 리스크 5 리스크 5 그러니까 오픈소스 그런 반도체 설계가 더 많이 유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각 기업이 자신만의 리스크 5 오픈소스 컴퓨터를 만들고 이런 종류의 설계도를 쓸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그런 설계도가 아니고 그래서 엔비디아 시대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리스크 5 아키텍주 기반의 새로운 컴퓨팅 패러다임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엔지니어 시각입니다. 소소의견이겠죠. 그다음에 엔비디아 GPU의 근본적 한계 엔비디아 GPU는 본래 게임용으로 설계되어 AI 칩으로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따라서 엔비디아는 현재 GPU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겁니다. GPU가 갖고 있는 고유한 약점 외에 또 한 가지를 드는데 이 개발도가 후진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엔비디아는 플랫폼 호환성을 위해 과거 아키텍주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능에 영향을 미치고 프로그램 개발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특화된 설계도가 계속 수정 보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설계도 자체가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짐 켈러의 주장인 거죠. 과거 아키텍주 유지로 인한 성능 저하 엔비디아는 이전 프로그램 버전과의 호환성을 유지하기에 점진적으로 기능을 추가해 왔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엔비디아의 플랫폼은 완전하고 호환성은 있지만 점점 성능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과거 아키텍주를 계속 유지하면서 새로운 기능을 더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개발이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여러분들 접근할 수 있는 오픈소스 아키텍주가 이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걸 제가 소개하게 된 것은 오늘 엔비디아가 이제 10분 1로 분할한 다음에 첫 번째 거래날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투자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래서 이제 엔지니어가 엔비디아의 미래를 어떻게 보는지 그거를 여러분들 한 번 오늘 살펴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CUDA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엔비디아의 CUDA는 GPU 프로그램을 위한 설계도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의 언어는 C나 포트라인 앵글 다 쓰는데 어쨌든 GPU를 프로그래밍하는데 사용되는 그런 설계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CUDA는 엔비디아에서 개발한 GPU 병렬 컴퓨팅 아키텍처 이걸 사용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모양입니다. 엔비디아에서 개발한 GPU 병렬 프로그램을 위한 전용 아키텍처로 관련 툴과 생태계를 갖추고 있고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만 일단 이 생태계에 들어가게 되면 엔비디아 GPU에 종속되는 그런 한계가 있다.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 한 신문에서 이 짐 켈러라는 천재겠다 천재요. AMD, 애플, 테슬라에서 전부 다 신화를 만들어낸 이런 인물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오늘 사회적으로는 좀 이렇게 녹록지 않고 그러지만 세상이 또 이렇게 많이 발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잘 전망하시고 미래를 잘 준비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저도 내일 여러분들 새 주제 준비해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